자 오늘은 골프 지식이 없어도 쉽고 재미있게 누구나 골프 이 카카오 애들 중에 여러분들 누가 제일 좋아요? 나 오리 제일 좋아하는데 오리 라이언? 라이언이 있잖아 라이언이 얘가 사자라면서 곰이 아니고 어제 저기 용원이가 그러더라고 나 이거 내일 한다 그러니까는 이거 할 때 말조심 하시라고 이거 곰 아니야? 이거 사자인데 이거 혹시 탈모 온 거 아니야? 그러면은 그거 논란 생긴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전화합니다 그러나 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저들하고 바로 할 수 있나? 유저들하고 바로 하는 것 같은데? 모바일 기본이다 보니까 유저들하고 바로 매칭이 되나 봐 여기로 때려줍시다 갈 수 있을까? 뚝뚝뚝 퍼펙트 샷 안 돼! 어 잘 친 것 같아요 나 되게 어 이게 바로 멀티로 되네 98만 친다고? 오우 좀 치네 좀 치나 중간에 사람이 바뀌죠 사람이 0.3 이쪽으로 불네 당겨서 아 좀 잘 못 쳤어 좀만 더 아우 좀 뭐지시게? 110 눈 부릅뚜고 차네 어 잘 못 쳤다 그렇지 10팀 12 어 어 그래도 내가 이겼다고 봐야죠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 프렌즈가 얘는 내가 두 타 이상 따돌릴 수 있겠다 캐릭터들 역시 귀엽구만 이건 그냥 대충 쳐도 들어가죠 네 톡 이겼다 뺏어왔다 이게 뭔진 모르지만 다음은 뭡니까 이거 분명히 캐릭터 뽑는 것도 있을텐데 코스튬하고 헐 이걸 의도했다고? 월드투어 이제부터 월드투어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됐어요 유명한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멋진 실력을 보여주는 거지 잠깐만 이거 뽑는 거 있습니까? 장비 뽑으러 가기 프리미엄 캐릭터 마일리지 3점 조각도 살 수 있어 일단 캐릭터 한번 뽑고 제발 전설 나와라 전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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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세요 전설 아 시기 그래도 보.. 고급 아닌게 어디야 붙자 누구냐 엥 엥 엥 어 장비 좋아보이는 다 나보다 장비 좋아보여 이길 수가 없다 흐읍 오버파워 때리시는데 아버님 그러다 러프에 빠지십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펑커에 빠지셨네요 바람이 1 나도 약간 오버파워 때려야겠는데 아 나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어 이것도 에픽이신데 나는 일반인데 안 넘어가요 시간 없어요 빨리하세요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시는데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휘면 안 되는데 야 이거는 초보다 어 그냥 막 치시는 것 같은데 뭐 호리노 노리시나 이럴 것 같애쓰 완벽해 들어가 일단 그린 아 근데 내가 더 먼 것 같은데 와 명문 골프 풀어도 아버님 저거 많이 뽑으셨네요 템빨이 좀 있으신데 와 아버지 캐릭터가 꽤 많으셔 레벨 레벨 레벨도 10이고 아ού 아우 더 휘었어야 되나 어렵다 멀어가지고 이건 늦이겠지 뭐 대충해도 들어가는데 나도 파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그럼 니어핀 대결로 승자를 가래? 니어핀? 핀에 가까운거? 한타 승부네? 근데 이 아저씨 저기 전설 캐릭터인데 대충 치셔 완전 대충 치셔 이겼나? 그레이트 웅그링 하하하하 20cm 차이로 이겼어 하하하하 아 1m 차이나 아 미안합니다 아저씨 아 장비 좋으신데 어 엄청 고수야 130? 두대 처음으로 지나요 왠지 전설일 것 같아 이거 아 아니다 나랑 똑같은거다 이 홀이 어려워 내가 봤는데 이분도 고민하시네 스핀을 왜 나는 안조지지 스핀 하하하하 하하하하 빠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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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할 수 있다 스핀 조금 주고 올라가야 돼! 아우 이씨 안 돼! 아 진짜 옹그린이 너무 힘들어 오우 쉽지 않아 옹그린 설마 넘길 생각은 아니겠지? 80% 오우 오우 잘 올렸네 80% 정도가 저 정도구나 계산 때려봤을 때 그럼 나도 80% 정도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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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80이 저기 원하는데 떨어지네 그거를 몰랐었어 야 이거 진짜 어렵다니까 여기 저게 경사가 미쳤어요 오 잘 쳤다 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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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n 오우 뭐 오우 aro 엥 오리 저 표정 너무 귀여워 12미터 약간 경사졌죠 내리막길 아우 또 이거 저 니어샷으로 해야되나 똑같이 삼겹살 맛있겠다 이렇게 니어샷으로 해야돼 니어핀데기 이번엔 좀 다르네 위치가 아까하고 이런 plenty 그러다 분리해 오 오 잘했는데? 5미터? 잘 쳤어 잘 쳤어 와 이렇게 차이 난다고? 어어어 졌어 처음으로 졌어 울어 야 이 사람 너무 잘했어 니는 돈 다 털어서 없어 아 초보 하나는 주겠지? 어? 뭔가 지금 지식 어? 천정 뚫었나? 이야 무자본으로 전사를 뽑았습니다 쉬운 듯 캐주얼한 듯 하면서 디테일한 요소들도 있어 처음엔 가볍게 되게 캐주얼한 줄 알았는데 캐릭터들도 귀엽고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